국회 대정부 질문,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마는 방역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우선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와들은 애초부터 중국인 입국을 막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거는 충분히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해서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서 관리가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시진핑 환심 사려다가 우리 국민 다 죽이겠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러면 양국이 서로 간에 한 2주일간 서로 이동을 제한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양국 간에 논의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2주간 여행 자제 이렇게 합의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장관님 답변 가지고는 국민들의 마음이 시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김부겸 여당 의원도 중국인 입국 금지와 관련해서 강경화 장관의 대답에 국민의 마음이 시원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비판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 상황 오늘도 대정부질문은 진행되고 있고요. 그전에 한선교 미래한국당 비례전담정당이죠.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연설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정의당과 미래통합의원 모임이라고 하죠. 민주통합의원 모임. 민주통합의원 모임. 민주통합의원 모임 야3당이 합당한 정당인데 미래한국당을 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오늘 본회의장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선교 대표의 연설은 그냥 진행이 됐는데 윤서아 정의당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성정당의 국회 연설을 막기 위한 모든 방도를 강구할 것입니다. 뭐 다른 정당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엄연히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이 됐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죠. 정의당은 5석이고 지금 미래한국당은 5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아마 비교적 단체의 연설에 대한 것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이 정당의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혼란스럽습니다. 또 비례 선거연합정당도 만들어진다는 말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이제 이번 21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혼란스러운 것을 어느 정도나 한 번 정도는 정치권 전체적 차원에서 정당 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도 국회 운영 과정 속에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잘 진행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들 아마 숙제가 굉장히 저는 많을 거라고 보고요. 21대 총선 끝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정치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개혁이 좀 강도 높게 추진돼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미래한국당 꼼수정당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이길 가능성이 점점 적어진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식의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민주당이 직접 만들지는 않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당에 민주당도 참여하면서 동시에 비례대표는 한 명도 내지 않는 뭐 이런 방안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비례대표를 한 명도 내지 않아야 나머지 비례전문정당이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건데요. 과연 한 명도 내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비례 범민주당 계열의 비례전문정당을 만들 수 있을지 여긴데요. 지금 관건은 아마 동참을 요구받고 있는 정의당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여전히 미래한국당을 비판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거기에 따라가는 것을 꼼수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정의당의 독자적인 위상을 지금 갖춰보고자 싶어 했었는데 여기에 휩쓸려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정의당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오늘도 아침 회의에서 심상정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견제했습니다. 반면에 민주화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여러 측면에서 지금 정의당을 압박하고 있는 추세인데 정의당이 독자적으로 마지막까지 갈지 또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그렇게 미래한국당이 비판해 왔었는데 민주당에게 실익이 될지 그것 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은 오늘 국회 연설에 대해서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반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이제 국민적인 여론을 벗기에서 반박해 볼 만한데 현실적으로는 이미 이제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고 비교섭단지 대표되었기 때문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고 여당인 민주당은 정치 공세하지 말라며 미래통합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왔던 여야 지도부 상대를 향한 비판의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오프너 순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ше